여긴 이제 그만 와야겠어 한잔 마셨다 한잔 오! 한잔 마셨다 안에 없나? 문 열어 무슨 소란입니까? 영화 끝났습니다 조인을 만나러 왔다 여기 있는 거 알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분은 지금 바쁘십니다 뭘 하고 있는데? 중요한 손님들과 계십니다 그럼 입구에 손님 한 분 더 계시다고 전해 리비아의 겨롤트다 만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그리 전하죠 기다려 주십시오 시길루베님께서 정중히 모시라 합니다 시길루베님께서 정중히 모시라 합니다 하펜입니다 모임은 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의하실 수 있도록 탈의실을 거쳐가겠습니다 그래 쟤 네네 액션으로 가시게 잘 하시네요 자 음 이리와 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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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예쁜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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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랑 잘하고... 그거 시체 엉덩이에 처박으라고 했대 그리고 평화의 압출 없이... 뱀리밖에 더... 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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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그놈다 뱀리도... 4생아 주니아는 죽여야 돼 비서를 시켜 공문을 보내지 자네가 비서가 어딨나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게 주니어를 제거할 거야 루벤 네 손님이고 이 새끼는 또 왜 털어보냈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리비아의 게롤트네 다시 만나 반가 또 씨발 또 나만 모르지 넌 뭐하는 새끼야 난 위처다 왜 청소가 잘 안돼? 아니 그건 문제없어 게롤트네 내 오랜 친구라네 비록 침입자가 있군 방금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어 한둘이 아니야 얼씨구 뭔 개지라리야 점쟁이라도 되셔? 암살자 나 살려줘 이미 시방 이런 줄 알았어 챙겨둔 무기 있나?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털렁거리면서 싸우는 건 또 처음입니다. 히앗! 때려! 죽여! 서세가 죽여서 민사 전환하신다. 시발! 열받네. 시발 마법이다! 저 새끼가 죽였어. 젊을 수 있었나요? 이제 지우게 일어날 수 있었나요? 좀 더 죽여서 전환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직진이 없었나요?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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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제발! 정말 미안하게 됐군. 보안에 실패했어. 반드시 누가, 어떻게, 왜 이랬는지 밝혀내지. 사생아가 부리는 놈들이었잖아. 배후 인물군, 이유는 뭐라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손님도 있지 않나. 이 손님이란 놈이 나타난 직후에 놈들이 들이닥쳤지. 정말 우연일까. 설명할 기회를 주자고. 사생아 주니어를 찾는 중이다. 재미있군. 무슨 볼일이길래? 그 자를 통해 찾을 사람이 있다. 사생아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굴 도운 적이 없는데. 좋게 한 번 물어볼게. 들었나 클리버? 니가 주니어를 쌍놈이라 하지 않고 좋게 한 번 부탁했으면 오늘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시발 여러분. 다들 미친 거야? 지금 교양 돌고 토론할 때야? 사생아는 우리를 노리고 있어. 결국 당할 거라고. 우리가 먼저 죽여야 돼. 너희는 앉아서 몸이나 푹 감그고. 방귀나 뿡뿡 뛰면서 물방울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나 보든가. 난 그 새끼 집을 박살냈어. 그 새끼 끌어갈 테니까. 그리고 너. 지랄 테인지 뭔지. 사생아를 찾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찾아와. 난 사생아를 찾아야 돼. 클리버보다 먼저 찾아내야 할 것 같군. 클리버는 쉽게 못 찾을 거야. 그놈 잘 숨거든. 생존의 뛰어난 놈이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행운을 비네 위치야. 내일 연락하겠네 프랜시스. 그때마저 얘기하지. 그럼 이제 옷을 입을까? 그러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한 건 했군 그래. 내가 자주 목욕하게 만든 장본인을 만나 반가울 줄이야. 목욕을 자주 한다니 네 발목을 부러뜨린 보람이 있군. 그래. 시발 잘했다 아주. 매일 여섯 번은 발목을 뜨거운 물에 담가야 돼. 안 그러면 부러졌던 곳이 새벽역 포클레우 종처럼 울려대거든. 나야 어쩔 수 없었지. 그러게 내 앞을 막지 말았어야지. 그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탄에 대해서 자네 앞을 막지 않았을 거야. 널 그냥 잡아두지 말고 아예 죽여버렸어야 하는 건데. 잘 들어 루벤. 아니지. 딕스트라. 난 니놈 첩보놀이에 어울릴 기분 아니야. 볼일이 있어서 왔어. 너랑 농담 따먹기 하러 온 거 아니야. 얌전히 듣던가 아니면 날 내보내보시던가. 뭐 그래. 말해봐. 클리버가 사생활을 차지할까? 가능성은 반반이지. 대신 그 와중에 애꿎은 도시의 절반은 태워버리겠지. 자네 혼자 찾는 게 나을 거야. 해줄 말은? 이 도시에 주니어의 영역이 몇 군데에 있네. 그곳들을 뚫어서 찾아 봐. 하지만 조심해. 칼을 휘두른다거나 화 돋군다고 휩쓸고 그러고 다니진 마. 음. 주변에 알아보는 것도 좋겠군. 아무리 숨어있대도 수금은 계속하겠지. 말라 죽을 순 없을 테니까. 도박이 주 수입원이야. 주니어는 마을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쥐고 있어. 한 번은 헨멜파트 주교가 거기에서 난장판을 버린 적이 있지. 베팅에서 소중한 루비 반지를 잃었거든. 그리고 도시 깊숙한 곳엔 투기장이 있네. 베팅 구조상 거의 카지노만큼 돈을 벌어들이지. 용병을 상시 고용 중이야. 사생아의 집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군. 놈은 거기 없겠지만 단서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카지노는 어디 있나? 사원 감시탑 근처라네. 사생아는 공식적으로는 카지노와 아무 관계 없으니 말을 조심히 하게 의심사지 않도록. 투기장은 괜찮을 것 같군. 어디지? 길도로프 아래 하수곤에 비츠를 지나야 하지. 그 동네 거지들의 악취를 참아야 할 거네. 주니어는 멋진 결투를 좋아하네. 위채의 결투라면 반드시 보고 싶어 할 거야. 사생아에게 집이 있다고. 어디지? 사원섬에 있는 튼튼한 연립주택이래. 다리 반대편에 있어. 하지만 거기 없을 거야. 주니어는 그리 멍청하지 않으니까. 카지노나 투기장에서 못 찾으면 다시 오지. 클리버와 얘기해 볼지도 몰라. 좋을 대로 해. 조심하고. 사생아도 우리의 복수에 대비하고 있을 거야. 도와줘서 고맙군. 이제 가봐 위채. 그 미꾸라지 새끼 못 찾겠거든. 다시 와. 난 그놈을 잘 아니 나랑 다시 얘기해 보자고. 단달라이온이 사라졌더군.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나? 주니어를 건드리는 놈들이 뭐 결말이야. 다 똑같이. 그래서? 아마도 아름다운 처녀들에게 둘러싸여서 스파클링 와인과 나이팅게일 새의 혀로 만든 패스트리를 먹고 있을 거야. 이봐 게롤트. 어떻게 됐겠나? 들고 다니던 그 만돌린 줄에 묶여서 이미 폰타르 강바닥에 잠겨 있겠지. 류트야. 내가 알 뻔가? 류트든 만돌린이든 트롬본이든 이미 돼졌을 거라고. 설마 자네도 단달라이온에게 따질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물론 있지. 진짜로? 그래 진짜로. 단달라이온이 최근에 시를 하나 발표했어. 그런데 이 연에서 운유를 살리는 게 아니라 행을 두 개 묶어 썼더군. 그건 모욕이지. 알지 않나? 시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모욕하는 짓이지. 그런 개짓거리는 절대 용서 못하네. 나 농담한 거 아니야. 네 제비족 남자친구가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얘기네. 내 문제만으로도 골치 아파. 혹시 네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도와준다면 대신 내가 단달라이온의 행방을 알아볼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지. 도와줄 수 있어. 뭐가 필요하지? 그냥 보여주는 편이 빠르겠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지. 아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본 걸 입 밖으로 낸다면 그 갈비뼈 사이에 칼이 박히게 될 거야. 알았나? 그럴 줄 알았어. 좋아. 마지막 부탁. 아니 정확히 하는 게 좋겠군. 명령이네. 내가 요청하기 전엔 절대 검을 뽑지마.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게. 축하하는 게Это 명령이네. 이거 열어버렸어. dort 물을 많이 놓고 싶어. 명령이 unbelievable. 명령이네. 명령이네. 바트 바트 그만해 바트 바트 나쁘다 바트 식이 몸을 없앴다 변의 머리 받는다고 그 사실이 변하진 않아 바트 아파 바트 생각 돌한다 바트 생각 돌한다 바트 안싶어 트롤은 어디서 났나? 제리카니아에서 땄어 낙타상인이랑 카드게임을 해서 자네 농담이 점점 느는데 내가 웃고 있나? 난 아주 진지해 툭풀툭 바트 눈 아프다 고긴 뜨겁다 시기 바트 데려왔다 착한 시기 트롤과 대화하는데 문제없어 보이는데 날력이 데려온 이유가 뭐야? 저 구멍을 잘 봐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테니 그리고 저기 문 보여? 저 뒤 금고에 노비그라드 크라운과 귀중한 물건들이 가득했었지 바트 지킨다 그러다 꽝 오물 없어 다시 말하면 어떤 샹놈이 금만 거의 20톤 정도의 다른 귀중품까지 싹 다 털어갔다는 거야 니가 그걸 찾아줘 좋아 도와주지 어째 마지못해 도와주는 듯한 표정인데 변이 때문이지 감정이 사라지거든 아니었다면 기뻐 날뛰고 있었을 거야 그럼 좀 둘러봐야겠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뭐든 물어봐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되나 예상할 수 있겠나 그걸 니가 왜 신경 쓰지? 니 몫이 얼마나 될까 가늠하게? 꿈 깨라 그러기엔 널 너무 잘 알지 뭔지 알고 찾는 게 편하니까 닐프가드 플로렌 세 상자 에메랄드, 루비 토파지로 채운 상자 한 개에 은촛대와 은접시에 계속할까? 반짝이는 보물 다 없어 니 뒤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왔다고 보는군 피라막을 무슨 탐문 수사라도 하냐? 왜? 뭐 또 확인할 거라도 있으신가? 사건 발생 연도? 르다니아 왕의 피라막을 잃음? 아니 단지 저 구멍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구멍 없다 빵 구멍 있다 바트 보면 간다 바트 못 봤다 잠잤다 나쁜 버섯 머리 머리 졸리다 나쁜 버섯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팝스 곰팡이네 그 포자는 맹독성이야 조금만 마셔도 죽어 트롤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래 그래 바트 바트 트롤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멍청이 어디까지 했다라 아 곰팡이 보자 금고 반대쪽 하수구 벽에 팝스 곰팡이가 잔뜩 있어 덕분에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네 들어왔단 죽을 테니까 근데 그걸 통과했어 바트 도둑을 봤나? 바트 구멍으로 콩 무슨 일인지 봤다 벌써 죽으셔 자무와 도둑을 없어 나쁜 드럴 그래 그래 착하지 콩 설명할 수 있나 콩 콩 콩 이만큼 내가 설명하지 폭발이 있었어 금고와 하수구 사이 벽에 저 빌어먹을 구멍이 뚫릴 만큼 컸지 트롤과 대화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졌군 다 경험치가 쌓인 덕이지 내 평생을 등신들과 일했으니 직접 도둑을 잡으려고 했었나? 물론이지 사람을 썼어 본체라는 멍청이였는데 쓸데없는 질문은 없는 놈이었거든 같이 해독제를 들이키고 하수구로 갔다가 나 혼자 돌아왔네 어쩌다가 갑자기 죽을 듯이 트림을 하기 시작했네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벽이 흥들릴 정도로 그래서 말했지 본체 백작 앞에서 예를 갖추라고 뭐 전 백작이지만 어쨌든 결국 해독제를 다 토하더군 큰일 난 거지 어쩌겠나 끌어내야지 근데 갑자기 뭔가 물에서 기어나왔어 난 부하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네 하지만 내 목숨만큼은 아니야 본체를 두고 그대로 도망쳤네 하수구 주변을 좀 둘러봐야겠어 그 해독제 더 있나 몇 병 남았어 제조법도 가지고 있고 맛은 좀 역겨울 거야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 고맙군 고마워할 것 없어 혹시라도 네가 숨막혀 죽기라도 하면 나도 손해니까 이봐 할 말 있으면 위층으로 와 텅 빈 금고를 보고 있잖아 위가 다 쓰리는군 행운을 빌네 도착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요.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요.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요.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요.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다 이어지는 것 같군요. 목욕탕 배수관이 여기로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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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가? 아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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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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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가 그리... 여자 손길이... 완전 쓰레기장이로군. 후작의 집이라기보단 거지 소굴처럼 보이는데 단달라 연이 재밌는 친구를 사귀었군. 뭐랄까? 여긴 저기서 나의 집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어디? 아이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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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원 통 아래가 하수구에서 찾은 것과 같다 발자국 아래가 하수구에서 찾은 것과 같다 아래가 하수구에서 찾은 것과 같다 딴벨라이오 아니면 시리가 태어난 연동가 1245년에서 1254년 기본 좋은 소리가 들리는군 옆방에서 난 소리겠지 빈재방 딴델라이온과 그 동료들이 여기서 강도짓을 계획했나보군 자국 와이번 기름이야 시리 맹어에게 쫓기고 있어 놈이 보물을 가져갔어 딴델라이온도 붙잡혔어 도망쳐야 돼 발자국 소리 좋지 않군 설탕 그리고 와이번 오일에 담아둔 덩어리 포타슈밍가 폭탄을 만드는 방법 컬크스타인이란 자의 서명이 있군 폭탄을 만드는 방법 컬크스타인이란 자의 서명이 있군 폭탄을 만드는 방법 컬크스타인이란 자의 서명이 있군 딕스트라랑 트리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트리스랑 마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좀 구하려고 폭탄의 룬 문자 말이야 그 의미가 알고 싶어서 죽을 것 같거든 너도 그게 알고 싶었나 트리스 아니 난 돈 때문에 왔는데 맹소적인 물질주의자인 척 연기하는 메리골드라 정말 좋은데 사실 트리스도 목적을 위해 온 거야 동료들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보물을 되찾기만 한다면 내가 못 도와줄 거 있겠나 그런 이유다 자 그럼 말이 좀 격해도 이해해주고 어떤 짖어 죽일 놈들이 내 돈을 훔쳐갔는지는 알아냈나 헛수고하게 했군 룬 문자는 읽을 필요 없거든 왜지? 이미 보물을 털어간 게 누군지 알아냈으니까 사원 경비대장 칼렛 맹어야 어허 좋아 메리골드 복수와 돈을 모두 얻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군 게롤트 부디 뭘 알아냈는지 알려줄 수 있겠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엠켈이 말해줬어 안 죽고 잘 살아 있더군 빚쟁이들을 피하려고 죽은 척 한 거야 이상한데 빚에 쫓기는 줄은 몰랐는데 빚이 있었어 맹어가 강도짓을 도와주면 빚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게롤트 이걸 어떻게 고상하게 말할까 지랄하네 설마 그런 엉성한 개소리에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넌 날 하나도 몰라 난 널 잘 알아 넌 결과가 중요하지 그래서 거짓말했다 하지만 보물의 행방에 관해선 사실이야 미안한데 네 말을 듣고 나니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창녀의 말이 막 진짜였나 싶거든 그럼 그 돈을 찾아야만 하는 어떤 소서리스의 말은 믿을 수 있겠어? 그러든지 그래도 그 창녀가 더 낫긴 하네 뭔가 감추고 있군 그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짓인데 닐프가드 놈들보다도 말이야 하지만 이건 사업적 거래지 우호종 약속이 아니지 않나 네 거짓말에는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겠지 전부 지어내기에 넌 너무 멍청하거든 흠 맹어가 최근 돈을 펑펑 써대긴 했지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 그럼 계획은? 내가 알기로 맹어는 부두에 있는 마녀사냥꾼 거처에서 밤을 보내지 놈에게 가서 내 보물을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겠군 맹어가 순순히 말해줄 것 같진 않은데 물론이지 그러니 함께 수많은 난관을 헤쳐 미처와 소서리스를 고용하길 얼마나 잘했다 우리 과거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상관 있지 연인은 서로를 향해 시면으로 뛰어들거든 나의 필요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특히 네가 마녀사냥꾼 막사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내 보물을 가지고 말이야 다시 말해 우릴 이용하겠다 이용한다고? 아니지 너희의 유대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뿐이지 그럼 우리 힘꼬들 난 이제 정말 가야겠어 행운을 비내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린 이미 알잖아 내 연애사까지 딕스트라가 알 필요는 없지 현명하네 하긴 나라도 그 사람 없게 기대진 않을 거야 아무튼 같이 해야 할 일이 생겼네 보물을 되찾아야지 트리스 말해줄게 있어 난 딕스트라의 보물엔 조금 더 신경 안 써 그럴 줄 알았어 시리랑 관련된 거지 아냐? 맞아 단델라이언이 시리를 만났어 근데 맹어가 단델라이언을 잡아갔고 그럼 얘기가 전혀 달라지지 있잖아 이따 자정에 항구 바로 동쪽에 있는 이터널 파이어 성소루와 같이 사냥꾼 막사에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꿈이 있다봐 고마워 고마워 나랑 사면 할빼 나랑 사면 유 steal 아하 응 어 손님께서 현명하시다며 몸вер강 근처에서 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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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시리가 중요하니까. 넌 네가 해야 할 일만 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약속 못해. 그래도 부탁할게. 알겠지? 알겠어. 원하는 게 뭐냐? 보상금 받으러 왔다. 뭔 놈의 보상? 마녀에 대한 보상. 이게 누군지 아나? 트리스 메리골드다. 메리골드? 그럼 들어와. 세상에 트리스 메리골드라니. 위처가 소설의 수를 다 잡아오셨군. 돈이 되잖아. 그만큼 위험하니까. 익사체 같은 건 꼴랑해봤자 가끔 낚시꾼이나 배에서 끌어내리지만. 마녀들. 인연들은 왕을 죽이고 음모를 꾸며 전쟁을 벌이고. 암소 저통에서 갓자낸 우유도 상하게 하지. 그건 왜 빼먹어? 니 장난질은 끝이다, 메리골드. 영원히. 감옥에 넣어라. 잠깐. 맹어에게 내가 반드시 직접 넘기겠다. 우리가 설마 이런 마녀 하나 못 다룰까 봐? 이 손 치워, 이 개자식아. 그렇게 아름다운 입에 그런 천박한 혀는 안 어울리지. 우리가 그 싸구려 혓바닥을 뽑아줄게. 혀는 못 뽑을 거야. 왜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트리스는 게롤트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뛰어난 해몽술사 코린누 틸리를 소개시켜주었다. 코린누 틸리의 안내로 위처는 꿈속에서 시리와 나 단델라이온을 다시 만났다. 세상에, 트리스 메리골드라니. 위처가 소서리스를 다 잡아오셨군. 돈이 되잖아. 그만큼 위험하니까. 익사체 같은 건 꼴랑해봤자 가끔 낚시꾼이나 배에서 끌어내리지만, 마녀들, 인연들은 왕을 죽이고 음모를 꾸며 전쟁을 벌이고. 암소 저통에서 갓 짜낸 우유도 상하게 하지 그건 왜 빼먹어? 네 장난질은 끝이다, 메리골드. 영원히 감옥에 넣어라! 잠깐, 맹어에게 내가 반드시 직접 넘기겠다. 우리가 설마 이런 마녀 하나 못 다룰까봐? 이 손 치워, 이 개자식아! 그렇게 아름다운 입에 그런 천박한 혀는 안 어울리지. 우리가 그 싸구려의 혓바닥을 뽑아줄게. 눈에 힘 좀 풀어. 흥미로운 걸 알려줄지도 모르잖아. 흥미로운가? 뭐, 필리파 엘하트의 은신처라든가. 절대 가만 안 둬! 닥쳐 이 걸레 같은 년아! 그리고 너, 엘하트는 어디 있지? 알아듣게 잘 말한 것 같은데, 맹어랑 얘기하겠다. 맹어는 너 같은 새끼야 안 만나. 그럼 내가 들렀다고 전해줘. 여기 내 친구 메리골드와 함께. 알았으니까 저년 데리고 따라와. 내 뒤에 바짝 붙어서. 안개가 있어. 조심해.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겠고. 여기서 갈라져야겠군. 맹어님을 만나라. 메리골드는 옆방으로 데려간다. 아직 맹어를 못 만났는데. 여기 규칙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다크, 가서 시작해! 나한테선 아무것도 못 들을 거다. 너도, 저 자식도. 세게 나오신다 이건가? 좀 기다려봐. 손톱 두세 개쯤 뽑고 나면 솔솔 불게 될 테니까. 좋을 대로 해. 이리 와라, 이 마녀야. 벤치 하나로 얼마나 다양한 걸 하는지 보여줄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이 위처가 빌리파 에일하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지. 새끼 손톱부터 시작하지. 아, 아니다. 넷째 손가락부터 하자. 한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하지만 이제는 트리스 메리골드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비명이? 좋다. 곧 방으로 가지. 하지만 우선 얘기부터 하자고. 앉게. 어서 앉아. 한잔하게 위쳐. 그럴 기분 아냐? 선택지는 두 개다. 마시든가, 죽든가. 시다리스 산, 1261년 빈티지네. 신트라의 학살이 있었던 해즈. 그만 꿈틀거려! 두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컷, 메리골드 양이 왜 저렇게 듣기 좋은 비명을 지르는지 알아봐. 뭔가 원하는 건가? 불에 달군 쇠라든가. 그러고 보니 이건 은잔이로군. 도플러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건가? 아,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라 이건가? 이건 꽤 신선한데. 하지만 자네 질문은 그게 아니었겠지. 얼마나 많은 자가 여기서 그 잔을 붙들자마자 젤리로 변했는지 모를 거야. 보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마녀를 벌써 고문하고 있군. 그게 뭐? 돈도 안 내고 상품에 흠집을 내면 쓰나? 세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개새끼, 그만! 그만! 네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걱정 마. 보상은 반드시 줄 테니까. 메리골드한테 걸었던 돈의 두 배로 줘야겠군. 너무 후한 것 같은데. 왜지? 그야, 네 애인을 넘겼으니까. 그런 행동이 수반할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보상해 줘야지. 그래, 트리스랑 찾았었지. 근데 그게 내가 받을 현상금과 무슨 상관이지? 아, 그래. 위처는 변이로 감정을 잃는다는 걸 내가 잠깐 잊었군. 그만! 이제 그만해! 조금만 더 참아. 손톱 한 개만 더 뽑으면 이제 저쪽 손이야. 다섯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나아! 이 시발 년이 물어! 하하하하! 개가 따로 없군. 목줄을 채워야겠어. 디메리티움을 채우면 얌전해지겠지. 날 놀라게 하는군, 케롤트. 이제 정말 거래할 수 있겠어? 그래. 필리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자네가 공짜로 정보를 줄 리는 없고, 대가로 뭘 원하나? 간단해. 단델라이온을 풀어줘. 필리파에 관한 정보와 퇴폐한 악사를 맞바꾼다라.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거절한다. 단델라이온을 위해 매우 아름다운 처형식을 계획해놨거든. 옥센프루트에서 바퀴에 묶어 돌린 다음, 산채로 가죽을 벗길 거야. 대학 청년과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겠지. 아주 유익한 교육이 되겠군. 언제 할 생각이지? 언제든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면, 단델라이온은 그때까지 사원섬 지하 감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군. 다른 조건을 말해보지 그러나. 하지만 먼저 메리골디양이 잘 있는지 봐야겠군. 수상할 정도로 조용해서 말이야. 따라와. 단델라이온이 어디 있는지 말했어? 그래, 근대. 터리스야. 상처를 먼저 봐야겠어. 아니야. 난 괜찮아. 뭐, 괜찮을 거야. 시집 가기 전까진 낫겠지. 미안해. 더 빨리 못 끝내서. 네가 왜 미안해. 내가 하자고 한 건데. 나도 모르겠다. 방금은 조금 섣불렀어. 무슨 뜻이야? 단델라이온이 사원섬 지하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어. 옥셈프루트에서 녀석을 처형할 계획인데, 맹호가 직접 명령을 내려야만 거기서 단델라이온을 풀어줄 거랬어. 세상에. 미안해, 게롤트. 내가 신중했어 하는데, 저놈을 보니까. 이해해. 놈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 그래도, 그래도 절대 우릴 안 도와줬을 거야. 내가 안... 알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의 일이나 생각하자. 그래도 지금은 안전할 거야. 구할 순 없어도, 그 감옥에 사는 절대로 빼올 수 없어. 사원섬은 난공불락이야. 이젠 맹호가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거고. 시처를 뒤져보자. 그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주머니엔 집무실 열쇠뿐이야. 자, 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안감에 뭔가를 꿰매뒀어. 뭐지? 금고 열쇠야. 자, 딕스트라한테 내 안보랑 같이 전해줘. 우리가 오기 직전에, 맹호가 종이 한 장을 태웠어. 유용한 내용이 적혀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까워라.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건가? 응, 없어. 난 소서리스야. 기적은 못 부려. 되살릴 수는 없나? 만약에, 흑마법을 배웠다면 살렸겠지. 근데 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어. 답이 없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딴델라이온을 타락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군. 게롤트, 나 알잖아. 나 쉽게 포기 안 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하잖아. 그런데 이번엔 정말 희망이 없어. 사원 지하에서는 절대 타락할 수 없어.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시도한 사람은 있나? 게롤트, 당연히 있지. 내가 시도해봤어. 네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정말로 죽을 뻔했어. 딴델라이온의 석방을 지시할 수 있는 건 맹어뿐이었어. 그래. 아니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든가. 또 풀러? 그래. 하플링 상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잖아. 네 오랜 친구, 두두 비버펠트. 담델라이온이 그러던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고. 비발디가 깜빡 속아서 수천 크라운을 턱하니 빌려준 정도니까. 그래. 근데 두두는 지금 숨어있잖아. 프리실라가 뭔가 알려나? 그러길 빌어야지. 그런데 있잖아. 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와줄래? 정말 고마울 거야. 아무튼 지금은 여기에서 나가자. 여기서 갈라줘야겠네. 그런데 가기 전에 여길 태워버려야겠어. 좋아.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어. 어. 그리고 난 화풀이도 좀 해야겠어. 좀 더 많이 남겨야겠다. pur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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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겠지? 난 갈게. 너도 어서 가봐. 그래. 난 공간 이동은 안 할 거지만 나중에 보자, 트레이스. 이 정도면은 없을 것이다. 이봐! 르빈씨가 얘기하자신다! 그 성질 급한 자식... 뭐? 아니야. 꼭 가지. 이게 누구야? 리비아의 게롤트 아닌가? 아... 그만 좀 따라다니면 안 되나? 그럴 거야.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면. 맹호와 얘기가 잘 풀리진 않았어.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저리 연기가 나는 거라고. 내 보물이 저기서 마녀사냥꾼 놈들이랑 불타고 있진 않겠지? 적이 없던데. 금 20톤을 못 보고 지나쳤을 리가. 그럼 지금 빈손으로 나한테 온 건가? 아니지. 네가 나한테 온 거지. 그리고 빈손은 아니야. 맹호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 금고를 나보고 알아서 찾으라. 그럼 잔을 쓴 보람이 없잖아. 이리 줘. 할 말은 그게 다이야? 이럴 때 보통 기분 나쁘게 한마디씩 하지 않았나. 하하하하하하. 왜? 막상 안 들으니 그리워? 좋아. 그럼 농담 하나 해줄까? 넌 거짓말을 했어. 또다시. 뭐? 내 보물을 털어간 놈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런 적 없어. 근데 네 보물을 찾는 건 도와줬지. 그러니까 그만 징징거려. 다 알고 있어. 넌 내 신뢰를 악용했어. 별로 안 찔리네. 그래. 이번엔 안 찔리겠지. 그럼 이제 일을 마무리해볼까? 협박인가? 정확히 그 반대집. 어쨌든 위처가 날 도와줬으니 넌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괜찮아. 단델라이온이 어떻게 됐는진 이미 아니까. 그럼 돈으로 주지. 난 빚은 꼭 갚거든. 거짓말쟁이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지. 감히 날 속이려고 하지 마. 다시는. 다시는. 너희가 불쾌 불쌍하니깐 여긴 다 속물이야 야, 저 버지 좀 봐 오오! 와!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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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음.. 으흐흑 아흑 으흑 어 예 이래 오 캐럴트 단델라이온이 어딨는지 알아냈어 어디죠? 사원섬 지하감옥 농담하시는거죠? 농담 아니야 어떻게든 꺼내올테니까 걱정하지는 마 트리스한테 계획이 있어 두두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당신은 단델라이온을 찾기 위해 두두를 찾는거고 그렇게 해서 시리를 찾는거죠? 찾아야 할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꼭 찾길 바랄게요 어쩔 수 없이 사생아 주니어를 만나야겠어 뭔가 알고 있을거야 단델라이온은 어떻게 만나게 된거지? 엘란더 신앙송대회에서 만났어요 전 이미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처음엔 소문처럼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만? 선입견은 안좋은거에요 절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델라이온이 가끔 좀 짜증나긴 해도 또 가끔은 공평하고 고결한 사람이잖아요 뭐 안그랬으면 애초에 그 사람이랑 있진 않았겠죠 그렇군 알겠어 잘 있어 잘 있어 저거는 인연을 준비해 주세요 또 사용할 수 없는 요구 अप이오 अप이오 विसले अप़द विसले अप़द विसले अप़द 감사합니다.